지난 19일 새벽,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여대생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. 범인으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지목돼 긴급 체포됐습니다.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길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. 옷이 흐트러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 B씨는 단순 취객으로 보이지는 않았고, 경찰은 이에 성폭행 피해를 의심했습니다. 이후 CCTV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B씨가 한겨울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과 달리 체포 당시 A씨는 자택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CCTV 영상에는 술에 취한 듯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B씨의 모습과 함께 A씨가 그녀를 부축해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. 그리고 1시간 20분 뒤 A씨는 홀로 골목을 빠져나갔고 A씨가 사라진 지 15분여 뒤 지나던 시민이 B씨를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.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같은 대학교 학생이었으며 회식 후 취한 B씨를 데려다주던 길에 범행하고는 길거리에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